오늘 또 화엄경 이세관품 한달날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불상을 포대화상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 포대화상은 미륵보살의 후신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한데 큰 포대를 이렇게 등에 쥐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중생들이 필요로 하는 온갖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무소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삼기도 하고 그것을 자신의 생활신조로 여기기도 합니다만 이 포대화상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중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골고루 나눠주는 일을 당신의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2003년 큰 병고를 앓고 물론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6개월간 병원 생활을 마치고 저를 돌아와서 맨 처음 찾은 것이 포대화상입니다. 그렇게 심한 병고를 앓고 나고 포대화상처럼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저렇게 넉넉하게 어떤 일도 다 수용하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관계없이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넉넉한 웃음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포대화상에 대한 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구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에다 곳곳에다가 이렇게 사진도 걸어놓고 상도 이렇게 모셔놓고 하면서 포대화상을 닮으려고 포대화상 같이 마음을 넉넉하게 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찰에는 맨 처음 입구에 들어가면 만나는 것이 포대화상입니다. 오는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누가 오든지 간에 웃음으로 대하고 필요한 것을 나눠주려고 이렇게 포대에다 잔뜩 짊어지고 있으면서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도 웃음으로 대하고 가는 사람도 웃음으로 보내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는 사찰마다 처음에 만나는 전각에 꼭 포대화상을 이렇게 모셨더라고요. 참 좋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세관품 1년 번호 78번인데 보살은 열까지 지혜를 얻음이 있다 한 그런 내용입니다. 불자여 보살 마사란 열까지 지혜를 얻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시에 자제하여 지혜를 얻으며 그렇습니다. 보시 베푸는 일이죠. 이 포대화상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가 중생들에게 보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먼저 오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웃음을 베풀죠. 가는 사람에게 또 웃음을 베풀고 그렇습니다. 참 훌륭한 보시죠. 보시에 자유자제하다. 보시하는데 걸리지 않고 자유자제하게 베풀으로 해서 지혜를 얻는다. 그렇습니다. 보시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참 좋습니까. 지혜를 통해서 물론 보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시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그 다음에 모든 불법을 깊이 알고 지혜를 얻으며 그렇죠.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을 깊이 알면 지혜를 저절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공부라는 게 뭡니까. 지혜 얻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불법을 깊이 알고 지혜를 얻으며. 그 다음 여래의 그지없는 지혜에 들어가 지혜를 얻음이니라. 여래의 그지없는 지혜에 들어간다. 여래는 지혜와 자비가 아주 뛰어나게 갖추신 분입니다. 또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혜와 자비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 어떠한 사실들을 잘 꿰뚫어 알고 계시는지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알고 배워서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문답한 가운데 능히 의심을 끊고 지혜를 얻으며. 그랬어요. 문답하는 가운데. 불교에는 경전에서도 문답이 많고. 또 논서 같은 데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문답이 많습니다. 또 금관경만 하더라도 거기에 벌써 문답 형식으로 나온 게 많죠. 그게 이제 사람은 살다 보면 뭐 인생사나 세상사나 뭐 또 수행하는 데나 의심스러운 점들 많습니다. 또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능히 의심을 끊고 지혜를 얻는다. 그렇죠. 문답을 통해서 모든 의심을 끊으면 드러나는 것은 곧 또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여의 이치에 들어가 지혜를 얻으며. 지혜 있는 여의 이치에 들어가 지혜를 얻으며.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이치. 지혜 있는 사람이 통달한 이치. 지혜 있는 사람은 모든 인생사 세상사에 대한 이치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치에 들어가서. 지혜 있는 사람의 이치에 들어가서 또 보살은 지혜를 얻는다. 그 다음에 모든 여래가 일체 불법 가운데 말씀하심이 교묘하며 깊이 이해하고 지혜를 얻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여래가 일체 불법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이. 경전이라든지 뭐 온갖 그런 불교 이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이 참 아주 교묘하죠. 정말 훌륭하고 깨어나고 뛰어납니다. 거기에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깊이 이해한다고 하는 것. 환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늘 시원하게 조금도 막힘이 없이 깊이 터지게 이해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치에 깊이 이해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는 길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 조그만 성근을 심어도 반드시 능히 일체 희고 청정한 법을 만족하여 여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는 줄을 깊이 이해하고 지혜를 얻으며 그렇습니다. 부처님 계신 데서 조그만 성근이라도 심으면 그 성근 심은 것을 인해서 반드시 능히 일체 백정법 희고 청정한 법 부처님이 터득하신 그런 그 최고의 법이죠. 그러한 법을 만족하여 여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는 줄을 깊이 이해하고 그러한 부처님의 살림살이죠. 부처님의 수행과 부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 하는 그런 그 모든 길들을 깊이 이해하고 거기서 또한 보살은 지혜를 얻는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알면 그것이 뭐 어찌 남의 일이겠습니까 곧 내가 지혜를 터득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또 역사상에 남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연구하면 거기서 뭘 얻겠습니까 그 사람의 훌륭한 그런 사상 그리고 그 사람의 업적 또 그 사람의 지혜 이러한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거기에 감동을 받게 되고 그런 거로 해서 그것이 그 나의 살림살이가 되고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뭐 단순하게 남의 것만 사사치 조사를 해서 이렇게 살았고 이러한 생각을 했고 이러한 활동을 했고 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연구를 한다면 그건 뭐 학위를 받고 하는데 그치지 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본받을 것 본받고 나도 따라서 함께 하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보살의 부사의 학에 머무름을 성취하고 지혜를 얻으며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해서 거기서 지혜를 얻고 그러면 이제 보살의 부사의 학에 머무름을 성취하고 지혜를 얻는다 그랬어요. 보살의 삶에 대해서 보살의 삶도 아주 훌륭하고 위대하고 불가사의합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그것을 성취해서 지혜를 얻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 동안에 다능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의 세계에 나아가서 지혜를 얻으며 이것은 앞에서는 부처님의 여러 가지 청경한 법을 만족해서 여의 할아용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잠깐 동안에 다능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의 세계에 나아간다 그랬어요. 한순간에 짧은 순간에 다 설명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칭량할 수도 없는 그런 부처님의 세계에 나아가서 지혜를 얻는다. 이것은 뭐 부처님과 동등한 그런 어떤 수행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부처님의 보리를 깨닫고 모든 법계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법을 들어가지며 모든 열의 가지가지로 장음한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지혜를 얻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일체 모든 부처님의 위 없는 밝게 정득하는 지혜를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긴 뭐 부처님의 그 세계를 부처님의 정신 세계를 다 나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부처님의 보리를 깨닫고 그렇죠 부처님의 보리 지혜와 자비 그 경계를 깨닫고 또 모든 법계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법을 들어가지며 부처님의 설법을 다 들어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의 가지가지로 장음한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여러 개에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또 펼쳤습니까 그런 그 가르침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지혜를 얻는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는 그 순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자꾸 이제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열 가지 조목을 들어서 열거 했는데 마지막에는 그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살은 열 가지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낸다. 그렇습니다. 무량무변 광대심 발 무량무변 광대심 그렇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사란 열 가지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내미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모든 부처님 계신 데서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내며 부처님 계신 데서 부처님의 세계에서 말하자면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낸다. 부처님의 세계에서 한량없고 광대한 마음을 낸다고 하면 뭡니까 바로 부처님과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또 모든 중생계를 관찰하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낸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이제 불교의 목적은 중생을 잘 살펴서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는 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중생계를 관찰하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낸다. 참 많고 많은 중생무변 서건도 가없는 중생들을 다 제도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마음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낸다. 그 다음에 모든 세계 모든 세상 모든 법계를 관찰하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내는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부처님 그 다음에 중생 그리고는 또 이제 모든 세계 모든 세상 모든 법계를 관찰하고 자세히 다 속속들이 살피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낸다. 또 모든 법이 다 허공과 같음을 관찰하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낸다. 모든 법이 다 허공과 같음을 관찰하고 그렇습니다. 참 허공과 같은 법인데 그 허공과 같은 법이 또 중생들에게는 얼마나 긴요하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중생을 교화하는 데는 그 허공과 같은 법이지만 그 허공과 같은 법으로만이 중생을 교화하고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낸다. 또 모든 보살의 광대한 행을 관찰하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내는다. 그렇죠. 보살로서 보살의 광대한 행 그리고 원력 이러한 것을 사사치 관찰하고 거기에 맞는 그것을 다 이해하는 그런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낸다.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새 세상의 일체의 모든 부처님을 바르게 생각하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낸다.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체 부처님을 바르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관찰하고 정확하게 알아서 거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낸다. 그 다음에 부사의 한 모든 업과 과보를 관찰하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낸다. 그렇습니다. 참 업과 과보는 억을 짓고 그 억에 따른 과보를 받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업은 왜 생깁니까? 자꾸 반복하다 보면 길이 생겨요. 경향이 생기고 길이 생깁니다. 그 길이 업이 됩니다. 또 습관이 되고요. 카르마가 되고 거기에 따르는 또 과보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업이든 좋지 않은 업이든 그것을 잘 관찰하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낸다. 그렇습니다. 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나는 이러한 상태로 살게 되는가 그 삶의 모습이 어떤 상태든 좋은 상태다, 좋지 않은 상태다, 긍정적인 상태다, 부정적인 상태다 하는 그런 평가를 떠났습니다. 어떠한 상태가 됐든지 간에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은 그런 업 때문입니다. 업 때문에 받는 과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업을 잘 지어야 됩니다. 좋은 길을 잘 닦아야 됩니다. 좋은 길을 잘 닦으면 자꾸 그 길이 넓어지고 편탄해져서 자꾸 그 좋은 길로 반복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의 문제 그것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업의 문제입니다. 업의 문제를 잘 파악해서 또 그것을 우리가 잘 다뤄야 되고 잘 지어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길이 나면 자꾸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길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다 우리가 관찰하고 알려면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청정하게 장엄하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내는 이라 부처님의 세계를 청정하게 장엄한 데는 부처님의 정신세계와 걸맞는 그런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체 모든 부처님의 큰 회상에 두루 들어가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낸다. 일체 모든 부처님의 큰 회상에 두루 들어간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회상이 있고 아미타불은 아미타불의 회상이 있고 뭐 큰 경기에 소개된 많고 많은 부처님은 그 나름대로 또 회상이 다 있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효수님이라고 하면 원효수님의 회상이 있을 것이고 의상수님이라면 의상수님의 회상이 있을 것이고 보조수님이라면 보조수님의 회상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회상에 우리가 두루 들어가서 그러한 어떤 업적과 중생교화의 사업들 그런 불사들을 다 이해하려면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내야 됩니다. 또 모든 여래의 미묘한 음성을 관찰하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내라니 이것이 여린이라. 그렇습니다. 여래의 미묘한 음성은 뭡니까? 부처님이 설하신 여래께서 설하신 8만4천 법문이죠.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중생들의 병고를 고치는 많고 많은 반편의 설법이 여래의 미묘한 음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관찰하고 나서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낸다. 이것이 여린이라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마음에 편안히 머물면 모든 불법의 한량없고 그지없는 광대한 지혜의 바다를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포대화상을 모셔놓고 이러한 법문을 하는데요. 포대화상의 어떤 정신세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걸맞는 그런 법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물하십시오. 작월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